안녕하세요. 캡틴 카리사입니다. 오늘은 하이프터 애기를 보여줄 건데요. 원래 한 마리 봐봐요. 애기 귀엽죠? 얼마나 됐어요, 태어났지? 털이 높는데 그런데 애기들이 아직 눈을 못두고 이빨도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마리씩 저 손에 올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애기 한 명 안았죠, 제가? 얘는 이빨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안할 때는 조심히 이렇게 안아주고요. 총 몇 마리 있어요?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피자키니 하고 피자키니 이렇게 해서 피자키니... 피지를 먹는 쉬운 기회인데 이렇게 놀지 못해. 됐어. 근데 아직 피난... 진짜... 이빨이 먹고 싶어요. 이빨이 먹고 싶어요. 이것을 먹기 위해 못 만져요 이것은 수플라이프를 해야 하는데 만절 이곳은 플라이빙기 이런 Bir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카츄가 오늘 스트레스를 받을 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들이 먹을 수 있대요.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넣으실까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넣어주세요. 아직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요. 댓글도 써주세요. 햄스터 원하는 분들만 댓글을 써주면 저희가 햄스터 알기들을 아예... 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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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